해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시험장 앞에는 시험장을 잘못 알고 온 후 수험생이나 지각하는 수험생들이 꼭 나타나는데요. 올해도 여기저기서 이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. 긴박했던 현장을 BTV 카메라가 담았습니다. 천혜열 기자입니다. 대구 도심에 있는 한 시험장.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하나 둘씩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. 오전 7시 55분쯤 평온하던 시험장 앞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. 남학생들 속에 갈 길 잃은 여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수험생은 시험장을 잘못 알고 이곳으로 왔습니다. 입실 시간은 채 15분이 남지 않은 상황. 이수험생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한 남학생도 시험장을 잘못 찾았습니다. 시험장 관리요원이 이 학생의 시험장을 확인합니다. 10여 분 뒤면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시험장을 확인한 이 수험생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시험장으로 출발했습니다. 시험 시작 직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한 한 수험생은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호송되게 됐습니다.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오늘 하루 경찰과 소방은 수험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. btv뉴스 천혜열입니다.